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엘레언니 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품에서 시켜서 굉장히 빨리 왔다고 소개시켜 드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게 두번째 시켜 본 거였어요 그때 제가 2차 한품 체험단 선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품에서 새로운 박수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뭐가 맞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화요일날 배송하셨다고 배송했다고 제가 이메일 받고 이틀만에 또 받았어요 진짜 특급 배송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뭐가 뭐가 왔나 볼게요 추어탕이 왔어요 그냥 한꺼번에 한번에 끓여 먹는 추어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돌오돌 미역기 해서 기장 물산에서 미역이 왔고요 미역국 끓이면 좋겠다 그쵸 오 이거다 맛선생 맛선생이 왔네요 청정어 거 오 그다음에 자갈치 브라더스라는 자갈치가 왔어요 국산 오징어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야겠네요 그리고 냉이나물이 왔어요 이거 보세요 냉이 와 냉이 된장국 한번 끓여 봐야 겠는데요 시원하게 또 간편 고추 청양고추 인가봐요 그래서 국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쵸 청양고추가 왔고요 그 다음에 취나물 취나물이 왔어요 이거는 이 하늘농가라는 데랑 같은 회사 건가봐요 볶음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이건 양 굉장히 많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진참치액 이거는 저 진참치액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는 국물 요리 찌개 볶음 그런 데다 집어넣는 건가봐요 와 볶음밥 부침개 소금 대신 어머 이거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아 귀여워 몸에 좋은 현미 누룽지 벗어 좋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오 딸기 그대로 이거 딸기 말린 건가봐요 이거 지금 하나 먹어봐도 될까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열자마자 딸기 향이 굉장히 좋게 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네요 어 물들었다 음 맛있어요 와 이건 또 사과 그대로 이거는 사과 맛 나는 건가봐요 이게 얼마지 가격은 안 나와 있구나 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부드러운 딸기 맛이 아니 사과 맛이 그대로 나네요 그리고 음 이거는 뭐지 콩차 콩차 콩차라는 게 있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신기한 거 굉장히 많네요 어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아 티백이에요 카페인이 없을 거 같아요 어머 이거 굉장히 몸에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음 어 열자마자 콩 그 향이 막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어 제주감귤 어 저 왜 이렇게 한국말 보자 제주감귤 타르트 오 이거는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인 거 같아요 와 맛있게 생겼어요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어우 이거 좋네요 나머지는 좀 이따 먹고 또 와 포도잼 곡물당으로 만든 포도잼 아빠랑이라는 회사인 거 같아요 아직 익스파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와 되게 많이 보내주셨다 어머어머어머 김도 주셨어요 김은 무조미 곱창젤의 구이금 음 음 곱창제래김 고유의 맛과 향을 곱창이 들어간건줄 알았는데 곱창 들어간건 아니고요 오 이것도 맛있겠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신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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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건어물 위주로 보내주셨고 오늘 반찬 할걸 정했어요 오늘 반찬을 냉이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이국을 해보고 음 이 김을 구워서 먹어보고 그리고 미역국은 내일 하면 되고 추웠땅까지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맛을 어땠나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거 처음 받아봐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7월 29일날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 계정으로 시작한게 아니고 다른 계정으로 시작해서 그거는 저희 그 방탄소년단 팬어카운트거든요 저의 덕질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거를 하나 오픈해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협찬을 받아 봤네요 이런 일도 있네요 너무 기쁘네요 제가 이거는 먹어보고 제가 또 리뷰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조미 곱창 제레구이김이요 그 소금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구웠는데 너무 맛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운 김인데요 간장 찍어 먹으면 되는가봐요 완전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강추입니다 강추입니다 구멍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